우리 송아지들 자유시간입니다. 덕순이 지금 나와있어요. 다음에 우리 애기들도 어디 있는거 볼까요? 에고 뭐하는데? 에고 뭐해? 우리 구찌 신나게 뛰어 놀다 왔고 우리 찰스 풀 뜯고 있어요. 우리 아가들 다 어디 갔대? 아이고 망아지가 뛰는거 같아요. 우리 아가들 원래는 놀이터가 1번하고 2번 놀이터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 송아지들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지금 1,2번 같이 나와서 놀이터에 놀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에너지를 어느정도 써야 안에 들어가서 얌전해있지 그래서 지금 놀이터를 양쪽 1,2번 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 애기들 지금 꽃밭에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아이고 우리 찰스 아이고 아이고 잘 싸고 슈가 잘 싸고 슈가 아이고 아이고 애기라서 자기 몸을 잘 못 가놔요. 뛰어다니다가 혼자 넘어져요. 덕순이 그 다음에 똘이 맥스 다음에 슈가 풀 뜯고 있어요. 우리 에코 에코 뭐해? 에코 친구들의 흔적을 찾고 있어요. 우리 덕순이 아빠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 위에는 우리 아가들 침대 침대 샤넬이 좀 올라가서 침대에서 지금 둘러보고 있구요. 우리 샤넬 바삐 보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슈가 열심히 뛰었어요. 자기 딸이는 뛴다고 하지만 걷는 거나 속도가 똑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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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밭에서 노는거 노는 장면 즐거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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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